근데 난 입금은 계속 안 한 줄 알고 계속 그러고 있다가 입금했다고 문자를 주셨어요 입금했잖아요 문자를 했어요 아 했어요? 정신을 근데 이제 계속 저기 사장님이 평일이 안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화가 오다가 바로 금방 안 하면 그냥 지우거든요 저도 전화가 한 두턱씩 오고 그러니까 다 그냥 문자 해놓으면 정신 색깔려서 얘기한 다음에 한 하루 있다가 결정 안 하면 그냥 지우거든요 어쨌든 좋던거 아니었으니까